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타민 유은결이 돌아왔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는 밴드 연습실이에요 아 웃음소리요? 지금 멤버들 다 옆에 있거든요 합주 연습 끝나서 다들 짐 챙기고 있어요 리더, 너도 해볼래? 다들 카메라 드림이니까 도망가는 거 보셨죠? 어디가? 한 번만 해, 한 번만 멤버들이 다들 숫기가 없어서 우리 밴드의 외모짱, 백구마저 강경합니다 밴분들께 지금 모습을 절대 보여드릴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 장난치고 싶은데? 제 핸드폰 날아갈 뻔했어요 방금 보셨죠? 와 지금 어? 여기 3천명이 보고 계신다고 아 뭐야 멤버들 찍는 건 포기해야겠어요 리더는 인사도 안 하고 진짜 간 거야? 막내는 악기 상가인데요 리더는 가족 약속 있다고 그랬고 백구는 저 상태면 아...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닌데? 너 칭찬하는 중이야 어, 제가 내일 연습돼 봐 왜 제가 여기 계속 있냐면요 잠시 후에 영화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 피디랑 비호랑 비호가 이쪽으로 오기로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영화 보냐고요? 비호가 예매해서 저는 잘 몰라요 제목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네, 저는 딱히 장르는 안 가려요 아, 공포는 빼고요 무섭고 잔인한 건 좀... 보기가 힘들어서... 여러분은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? 슬픈 거 보고 잘 울 것 같다고요? 에이, 저 잘 안 우는데 어? 비호 근처인 것 같다고 연락 왔네요 얘가 길을 잘 못 찾아서 제가 전화로 설명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이따가 봬요 뿅! 뿅!